루피의 하루 룩떡이들, 안녕! 오늘도 루피의 방송을 찾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! 오늘 방송은 한여름의 더위를 싹 날려줄 우스스한 괴담 특집이니까 모두모두 기대하라고! 다들 속옷 넉넉하게 챙겨왔지? 그럼, 이건 루피의 하루! 루피의 장년이야기야 친한 언니 아기랑 놀아주는데 뾰르륵 잘 웃던 아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표정으로 뒤죽을 빤히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? 거기 뭐 있어? 하고 뒤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였지? 하고 그냥 다시 놀아주려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뾰르륵 거리던 아기가 일도 반응 안 하고 계속 거기만 응시하는 거 있지? 거기엔 과연 뭐가 있어? 야, 그거 똥 싸는 거야! 아, 똥... 똥... و잠까봐!